안녕하세요 야미영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일요일 지금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동구리그 1효비리그인데 시민 야구장에 나이트리그 뛰는 그 팀이에요 또 시간이 맞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침 8시 20분 경기고 집에서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6시 20분인데 많이 피곤하네요 피곤해도 야구하러 가는 길은 항상 언제나 즐겁습니다 자 야구하러 갑니다 아 안된다 그렇다면 다시 오지 않아도 돼 여기는 대구광역시 광천 야구장입니다 광천 야구장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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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çıkar 여стра 1 명상 이생 저 intuitively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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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3명 1,3명 1,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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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회 말 0 대 3 1번 타자 중견수 선발입니다 요새 내야를 넘기는 타구를 친 적이 없어요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 벗어 떠들먹고 아이소 아이소 아 바로 잡았구나 아 홈 간다 아주 빠지면은 그냥 무조건이네 짧게 길어서 깊어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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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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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옳게오케이 1회 말ав 1일 실전 1.0 경령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잠시만요. 고맙습니다. 뭐야? 아 왜? 타고 희마리가 없지. 운 좋다 오늘. 고맙습니다. 이리 따라 나가야 되나? 타고 오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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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회말 6대1. 오늘도 안타는 없네요. 다 유실이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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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이 좀chant but 죄송합니다 못들었어 죄송합니다 못들었어 아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바보 바보 자 원업말로 라인아 오케이 나이스빈 라인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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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4 아웃 1,2로 길다 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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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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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r 31점 변경 널 막하데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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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계가 안 되네 NG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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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아깝다 NG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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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 던져봐요 홈 던져봐 홈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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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원 아웃이로 잘생겼군요 잘생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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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으세요 아 저 얼마만에 내가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홈런치인 것 같은 기분인데 수영이 호신당 아니 이것만 이것만 바꿨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3분간 3분간 2분간 1분간 끝! 앞에! 끝! 나이스! 나이스! 3분간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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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카메라 안 켰놨어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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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회말 6대6 4회말을 안찍었어 2대2 끝! 다투수 교체! 끝! 오케이! 스탑ψ! contents of 뒤로 역전 주자 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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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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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린다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이게braling 하나라도 기회가 다 됐으면 될까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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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깝다 오케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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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다 정면으로 오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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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잉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참 늦었네 가볍게 가볍게 오케이잉 죽었네 이거 오케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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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분명히 유지가 없다 분명히 유지가 없어 에이 우케이잉 …… 보니 피하니 중요한 순간에 주특기 땅볼이 얻었어야 되는데 루킹 삼신을 당하냐 아이고 어 저희는 이제 세대 무승부 잘 막았고 무승부라도 해야 됩니다 정말 6대6 손드타자 전 탓이 너무 아쉽네요 하아.. 자꾸 생각나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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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오늘 결국 4타수 무한타네 4타수 무한타 아이고 1번 타자 4타수 무한타 이해하겠네 이거 오케이 오케이 타워 자 무승부 갑시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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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안타 한방이면 끝나요 이제 뒤가 없습니다 자 한개 한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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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아으 삼진 아니었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아으 고생하셨습니다 아 나이스 생각나네 아 그러니깐 마지막까지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경기 끝나고 이제 갑니다 삼진 당하는 것 같아 기억이 안나네요 아 타석에서 이 스탠스 다리 생각하고 자세 신경쓰다 보인 고묵 스트라이크 들어오는데 그냥 얼어 폰 아이고 아이고 상진 오늘 그래도 여기 대구 일요리그는 처음으로 했는데 아주 재밌게 잘했습니다 팀형님들이랑 이제 밥 먹고 좀 이따가 1시 반에 또 구독자님 팀이랑 또 연습경기가 있어가지고 1시 반에 또 연습경기 하러 갑니다 오늘도 재밌게 야구하고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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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